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끝뉴스 시편 119편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저자 미상의 시편이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에스라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편 119편은 지혜시로 답관체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 가운데 몇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도, 법도, 윤례, 개명, 판단, 말씀, 규례, 교훈, 증거, 길, 율법 등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첫째,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넷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시인의 간절함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인은 온종일 주의 법을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 아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인은 하루 종일 주의 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온종일 주의 법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나 시인이 체험한 그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경험은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으며 지혜를 채득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있는 존재로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노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는 인생의 연륜을 통해 채득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더 깊은 지혜의 근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밥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환함과 따뜻함과 함께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 깊은 산길에서나 망망한 바다에서 빛을 발견했을 때의 안도감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받는 고난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깊은 고난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나 주의 말씀이 안전하게 해준다고 고백합니다 인생길이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를 알고 믿고 확신하기에 시인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히 보장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알고자 입을 열고 헐떡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자부심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시인은 온종일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면 말씀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결심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기에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인은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을 보며 슬퍼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대적자들로 둘러싸여 있으나 더욱 주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듭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방패와 선성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시인은 성경의 완전성을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그래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입증합니다 자문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후 파울이 티모드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에는 시종일관 주의 말씀, 윤례, 개명, 법도, 율법, 규례를 향한 시인의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입술의 찬양과 노래로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개명들을 잊지 않야미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개명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155일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개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야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너 올라온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낙은해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괴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죽게서 꾸지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간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련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오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름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귀래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력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계래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래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미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래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줄고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래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귀래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윤래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귀래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권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래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저를 경여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닥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를 경여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래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영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래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야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영호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귀래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닥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고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총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래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귀래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이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야려고 올물을 놓아싸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래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래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래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우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겸한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래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하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은 이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이다 주의 말씀이 심의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쳐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인은 영원한 의이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력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하여 주의 귀래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 여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권하를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믄 그들이 주의 윤래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하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귀래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팍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호하소서 여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귀래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간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애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추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귀래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하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